고원의 티브이 아니 오늘은 어디를 가죠? 대구 네 왕콕 오늘 좌석은 이렇게 567번이 나란히 탔어요 요즘 내 밤새서 연습을 계속해서 얼굴을 조금 보았어요 맞아요 다들 몇 시간 낫죠? 1, 2시간 이렇게 아 진짜 1, 2시간 낫고 비비언니는 밤샌 걸로 알아요 진짜요? 사회에서 왔을 것 같은데 진짜 순식간에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맹콩 이즈이가 돌아왔습니다 아 되게 창피해 와우 네 여러분 아 네 제가 아 오늘 상상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해외를 간 건 또 처음이여가지고 되게 힘냈는데요 구매된 양은 하자마자 잠에 들어 버렸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